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 진짜 그것도 바꼈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여러분들 어 챕터3인가 맞네 채널3라고 써있는거 보니까 나 안으로 갈거야 나 챕터1부터 끼야 된다고 자 챕터1부터 깨봅시다 챕터1 너무 어려워요 내 발 어두우면 안됩니다 어두우면 걱정 올라가거든요 근데 걱정이 98% 넘어서 올라가면 죽어요 그래서 꼭 제가 바로 문앞에까지 왔을 때 그때 끄는게 아주 좋습니다 뭐 갑자기 삶이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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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름도 머시기 침입자로 바뀌었어 이거 거시기 침입자라고? 머시기?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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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입자라고 거시기 침입자 거시기 잘 쉬엉 잘 쉬엉 자 이제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몰라요 이거 먼저 응답하고 이건 바로 스킵해주시고요 저 빠젤이 빼면 안됩니다 자 먼저 카메라로 확인해봅니다 자 이 캠을 보면 여기 침입자가 있죠 침입자를 없애면 되는데 어 없애면 안되고 자 일단 침입자가 어디에 왔을 때 이거 끄고 숨어야 되냐 6캠 7캠 뭐야 7캠 왔는데 이거 이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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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왔어 사람 모양 보였었거든요 아니 누가 밭에 뺀거지 이거 왜 꺼졌어 이건 해야돼요 아니 아까 7캠이 있었더라고 아 다행이다 여기가 7캠인데 6캠 봅시다 오 six캠 o u캠 육캠 육캠back 9캠 half 6캠 나타났어요 얘들아 6캠 7캠 2캠 banging Join out 2 1 아멘 문종으로 여기서 어디에 나 선택해 내가 이놈이 멈춰가 될지 으 으 으 이 사람 미ails 여기 있나 여기 있는거 같은데 응? 아이콘구나 응코만. 그냥 다 타고 가야겠지 왜일걸 갔다 우와이씨 이건가왔어 오케이 일단 일캠 봐봅시다 1캠이 있어야지 3캠은 없고 2캠은 아니 어떻게 밖에서도 소리가 나는거야 없어졌고 1캠 1캠이 있어요 지금 저희 침묵 문 열었어요 침묵 문 열었거든 지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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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캠 봅시다 1캠 먹고 3캠 9캠 4캠 5캠 6캠 7캠 여캠이 있지 1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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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캠이 있구나 야 3캠은 괜찮아 3캠 얘들아 3캠은 괜찮거든 6캠 6캠이 있다 얘들아 얘들아 불꽃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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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1캠 4캠 2캠 1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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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캠 천만원 천만원 에이 여기니 넷 케이크 아잇대 아잇대 제발 우리 아잇대 제발 치워 죽겠네 일단 세번째까지는 살았고 이 캠이 아직 있어 이 캠 와 내려가서 다행이다 아니 어떻게 스티비에서도 소리가 나는거냐고 몰린다 와 걱정니 영희다 와 어디갔어 잠깐만 얘들아 이리다 수전해 와 이놈이 음식이 어딨을 때는 찾아볼게 아 불 좀 켜 불 좀 웨어라이유 육캠 먹고 칠캠 먹고 육캠 있어요 웨어라이유 정원여러고 아이씨이유 에이 잠깐만 얘들아 이거 아이씨이유 아이씨 아이씨 내가 카트 가기를 가야겠어 칠캠 봅시다 육캠 석캠 육캠 오 육캠 육캠 얘들아 육캠이야 육캠 들어와 여기에 보면 소리가 났단 말이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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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죽어 흠 흠 흠 흠 흠 흠 와 얘들아 이거 수정 나오고 우수정 이 캠이 아직 있습니다 이 캠 밖에 아직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버텨야 돼 이거 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 소장하고 있지 imaginette 우리 캠Ay 으메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The phone service has now been restored Thank you for your patience. We can now start taking calls. 깼어? 당신은 호유를 받았지만, 신혜 딸의 여자는 살쪄 중입니다. 깼어? 경찰이 와서 정말 다행이야 얘들아 아 근데 경찰이 못 잡았어. 이유는 바로 도주 탈출을 했기 때문 탈출이야 탈출 탈출을 했기 때문 아 이거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데 가볼래? 가볼래 얘들아? 8스플라이비 dort 2스플라이비 1스플라이비 1스플라이비 3스플라이비 4스플라이비 4스플라이비 불 꺼졌을때 자세한 장면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싱글플레이 한 번 봤었거든? 근데 이렇게 여기 가운데 경기 있더라. 통할 땐 어디에서 줘야 돼? 이 캠 봐보자. 이 캠이 있거든? 뭐지? 여기. 한 명밖에 못 쏟는 거 아니야? 그냥. 작게도 있긴 한데. 툴 캠. 그 캠이 지금 있으면 안 되거든? 잠깐만 이제 봐. 어디야? 야 빨리 해. 야 배터리 어디 있어? 배터리. 어 배터리. 어 캠은 아직 없을 것 같고. 어 사 캠이 있다. 매점. 구. 아. 왜 하나. 어 아니 그냥 구에 있어봤는데. 우리. 우리 앞에 그거 있잖아? 응. 맥 Hack의. 빨리 꺼 후보를. 오 다행이다. 몇組 샌던ânrd première jornada 굿캠은 어디에 있지? 아니 아직 굿캠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굿캠 굿캠에서 갑자기 없어졌어 잠깐만 형 잠깐만 잠깐만 이거 꺼야 돼 꺼야 돼 잠깐만 뭔 나는 소리가 났어 굿캠 갔다 아니 아직 굿캠에도 안 왔는데 아니 아직 굿캠에도 안 왔어 굿캠에 갔어 아 난 영어 나 영어 굿캠 굿캠 굿캠이 있는데 지금 칠캠이 있음 굿캠 굿캠 아니 이거 뭐 어디 있는 거야 뭐 칠캠이 있거든 지금 칠캠이 있긴 한데 왜 이렇게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돼? 지금 상캠이 내려오고 있어 지금 야 죄송해 왜 저래? 사람이라고 아까 상캠이 내려와서 5캠 5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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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캠이 5시... 5시? 이거 6시까지만 버티면 되는 게임이거든? 6시가 아침이니까? 한 번만 더 버티면 되거든? 나 꺼져, 친구야 이 캠이 있어요, 울고 있어요? 야 누가 말해줘, 이 캠이 오고 있다고 누가 말해줘 내가 6캠? 5캠? 오, 7캠! 오, 무서워 아, 젠도 왜 저러고 있냐 너무 무서워 깜빡은이? 잠깐만 여기 나 조금 며쳐, 며쳐 여기 잠깐만.. 여기 조금 3캠 있는데? 4캠, 4캠 4캠 chyba 5캠 이리 왔어, 진짜 꼬꼬 꼬꼬 오캠이 있다 오캠 사무실에 있구나 야 잠깐만 얘들아 구캠이 있어 구캠이 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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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지다. 깼어 잠깐만 깼어? 첫번째까지 깨어봤는데 어떡하지? 장교 그래서 정확히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당신 날 비기려고 했다.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야 이게? 아 영어 진짜 아 영어 못 알아듣단 말이야 진짜 뭐 봐 뭐 어쨌든 챕터 2 까진 깼다 챕터 2 까진 깼습니다 에너지 아 이거 지금 우리 싱글 눌렀다. 너 망했다. 잠깐만 잠깐만 멀리지 싱글 모르고 눌렀는데 잠깐만 싱글 나 모르고 싱글 나 모르고 싱글 눌렀는데 나 모르고 싱글 눌렀는데 타이밍 챕터2도 아까 깰고 챕터3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건 또 뭐야 챕터2까지 깼잖아 멀티하고 싶은데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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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버스 챕터3 멀티로 가서 날 39,000 잠깐만요 잠깐 나 챕터3 수리 해야 돼 마무리 지금까지 온 사람이 많이 없어서 안 오는 건가 아니면 재미없어서 안 오는 건가 아니면 그 뭐지 아직 챕터 3를 못 가서 아직 챕터 2를 못 깨서 그런 건가 난 잘 모르겠어 예 그럼 얘들아 나 이거 혼자 나 혼자 라니 풋 나 혼자야 나 이거 봐 응 됐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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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지니? 오씨, 잠깐만요. 도우지니 같은 건가? 어?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진짜, 어우, 저게 뭐가...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저, 저 무서워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 구독과 좋아요 제발 눌러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무섭냐 안녕 다음 편의 집 타드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